Q. 아이디어컷 콘서트 Q. 아이디어컷 콘서트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세븐틴 아이디어컷 콘서트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티노씨 머리가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저도 사실 이렇게 활동하면서 염색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검은색, 갈색. 우리들이 그렇네. 우리들이 비슷하네. 너무 비슷하네. 화장도 좀 다르게 해봤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뭔가 도겸이 형이 섹시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원우씨 거기서 잠깐 들어왔어요. 오늘 형 콘서트 어때요? 컨디션은 좋은데 좋아요? 맛있어요? 응. 오늘 뭐 찾을 수 있죠? 네. 되게 뭐 별거 안 하는데 웃기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저희 콤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앨범에 수록곡들을 올배로 처음 모여드리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Thinking About You를 하는데 되게 특별하게 이번에 좀 재미나게 무대를 준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기대되긴 해요. 아주나이스, 도겸이 댄스 마트. 준비하면서 아주나이스를 할 때 처음부터 부담이 많이 돼요. 거의 뭐 세미진이 전매특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크레이지 프리스타일. 바로 크레이지 프리스타일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도 보시면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런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오늘 콘서트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븐틴의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람 디노, 도겸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준비한 안녕. 유후. 네 이제 콘서트가 한 번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4일 중에 첫날인데요.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달리는데 많은 팬분들의 함성소리를 들으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리허설하면서 느꼈는데 함께 피우고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노래들이 나올 때 우리 팬분들이 정말 서로의 눈치 보지 말고 세븐틴의 콘서트는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생각으로 함께 뛰어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호주이브가 또 있잖아요. 최초 공개. 그렇죠. 날 쏘가라 무대가 있는데 저희한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밖에 열기가 뜨겁다고 해요. 그래요? 원래 여름이니까 날씨가 좀 덥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 특히나 더 뜨겁다고 하니까 우리 캐럿들의 상황에 있는 거 좋네요. 얘가 계속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하거든요. 아 네네. 제가 리허설 때는 한 번도 안 쳐줬는데 공 공개 때는 그냥 쳐주기로 했어요. 하이파이브 기대해주세요. 재밌게 소개하러 왔어요. 땅땅. 이거다. 여기 스테이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멤버.. 멤버 뷰 리뉴스 센티마크도 있어요. 센티마크. 받고 싶죠. 짜잔. 저희 이름이 다 적혀있는 저희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우리.. 이거 들고 예쁘게 응원해주세요. 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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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하게 준비한 무대는 좀 많이 있는데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츄아 형이랑 같이하는 로켓. 돌출 무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무대가 있어요. 저랑 츄아 형이 각자 한 명씩 한 자리씩을 차지해서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로켓 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자. 호시 한 마디 해야지 또. 호시 한 마디 하세요. 호시 필요한가? 말이 필요하죠. 말이 필요해요. 다 부싸봐! 하나 둘 셋! ip one! 히이이 있음 안녕히 계세요 Hey, Hi, Love! 민규가 그린 봉봉이라는 캐릭터가 차고 있는 머리띠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실한 무대라서 그걸 차고 있습니다. 참 누워로 해서 기억나요. 힘내서 하러 갑니다. 화이팅! 뭐야? 뭐야? 1, 2, 3! 주장 매장이래요! 봉봉! 여러분! 띄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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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고장실 고장실 고고고고 저것만 머리 안 돼요? 머리? 괜찮다 괜찮다 감사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깰 것 같아서 앞으로의 공연이 더 기대됩니다 여기에 영원한 캐럿의 빛 세븐틴하고 좋겠는데 저희도 영원한 세븐틴의 빛 캐럿의 빛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공연도 화이팅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내일 금요일이 힙합팀 공연이에요 저희 네 명 각자 솔로 멋있게 준비해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고마워요 오늘 내일 봐요 힙합팀 힙합팀 유닛 스페셜 무대이고요 단체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화려한 소품들과 많은 댄서분들과 같이 거대한 무대를 꾸몄고 원래 저번 콘서트 때는 다른 유닛 멤버들은 개인 무대를 했는데 힙합팀만 단체로 갔거든요 힙합팀은 원래 약간 신나는 분위기를 좀 이끌기 위해서 멤버 4명에서 이런게 좀 무대를 좀 깍 채우는 걸 선호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개인곡을 선보이는 콘서트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콘서트 개인 무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섹시하고 춤도 추고 뭔가 있게 좀 이런 무대를 생각했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좀 무게감 있는 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노래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좀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이었고 저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강렬한 퍼포먼스였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악을 되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고 뭔가 멤버들이 다 이제 다른 음악이어서 또 안 겹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안 겹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대 포인트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진짜 마이크 하나로 무대 위에서 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민규 곡을 오늘 하게 되는데 민규가 준비할 때부터 작은 곡 노래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해가지고 민규 맞춤 음악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캐럿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선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에다 스타트 스티커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디케이를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디케이는 이렇게 붙이면 디케이가 되겠지? 무릎이 형 응 처음 해보세요 제가 이거 직접은 처음 해보고 아 저는 이미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이렇게 물을 그러면 더 잘 돼 더 잘 돼? 왜냐? 물이 골고루 골고루 돼? 응 바로 돼? 바로 돼? 오케이 됐다 이쁘다 잘 됐네 잘 됐네 어차피 멤버들이 콘서트 하면은 해나 바람이 불어요 누구 동체로 한 거 아니에요? 어저께요? 어저 쓸 수 진짜 웃겼어요 돌출부대를 하고 돌출부대가 낮으니까 돌출부대에서 이렇게 가요 계속 숙여서 간다고요 낮아졌다가 높아지는데 애들이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오는 사람 뒤에서 오는 사람 애들 보고 있는데 뭐하지? 허리 묶여야 됩니다 허리 묶여야 됩니다 허리 묶여야 됩니다 계속 허리 묶였어 준희도 노권을 하는데 지팡이가 약간 좀 풀려있었던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팡이로 팍! 폭주 터진 부분인데 거기서 이렇게 풀렸는지 혼자 무수를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중기응변을 해도 남다르게 근데 잘했어 그 실수도 좀 재밌는 거 같아요 이게 무슨 카드인지 아시나요? 잘 보시면 Only for Carrot 오로지 캐럿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카드인데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 멤버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든 이걸 그냥 물었는데 이 분이 되게 베스트 컷으로 뽑혀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걸 물어볼까? 캡처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 힙합팀 파이팅하고 좋아쓰 자 우리 나머지도 파이팅해서 파이팅합시다 말이 필요하겠니? 좋아쓰 다시 부셔버려! 하나 둘 셋 파이팅!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젠장 잘 나오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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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보컬팀이 이제 오늘 난리나게 한 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주 형 자신 있나요? 우주 형 자신 있답니다. 오케이. 파이브 좋습니다. 예. 파이팅. 긴장됩니다. 너무나 긴장되는데 그리고 가사도 제가 쓴 거라서 좀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팬들이...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떨리는 게 저는 솔로곡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됐는데 한 번 가져오지 말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보이죠, 이거. 여기의 장미를 새겼습니다. 오늘 준희가 맞힌다. 오케이, 준희 형, Let's go! 세 번째 날 컨설트니까 그냥 전에서 안정하고 받치지 말고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밖에서 오렌지 같아. 날씨도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진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몰칩시다,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예스, 예스! 진짜 오늘 솔로 무대 끝나면 너무 후련할 것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정말 우울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모두가 너무 후련한 모습이 내가 어느 정도 지킬 뻔한걸까? 네, 하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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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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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춤은 물론 잘이 췄는데 표정이 분위기랑 죽웁이다가 이게 다 맞 FPS 지키면서 itte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콘서트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콘서트를 하는데 계속 더 커지는 것 같고 우리의 소중함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소중함을 또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콘서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미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감동과 교훈을 많이 얻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정말 이렇게 콘서트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콘서트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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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끝나고 나니까 재밌고 여러분은 제가 솔로 마지막 콘서트 해가지고 저는 포인트로 다 봤거든요 내가 오늘 다 봤어서 아 진짜 멋있고 오늘 참 자랑스러워 간지 알아 아유 얌습니다 응 local 가이로 이렇게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보습인데 아쉽으로 눈이 아쉽으로 눈이 아쉽은 주름이에요 오늘 보고 싶은 모습은 됐는데 근데 좀 열심히 한 게 너무 아쉽기잖아요 안된 거 같은 마음으로가 hate 있어서 좀 있어 여러분의 감상만 하는 협찬 소설이 부릴면 나왔던 거 같은데 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웃고 싶지 않아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시러 가요. 네 그렇죠. 복권 팀은 오늘 흔치 같지만 내일 마지막 퍼포먼스 팀이 있잖아. 맞아요. 2단계 정도로 내일 같이 진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하나 둘 셋! 화이팅! 피스! 피스! 내일은 이제 퍼포먼스 팀이에요. 퍼포먼스 팀 멤버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일단은 배경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배경 제가 달 위에서 앉아있거든요. 제가 그리는 그림 위조에서 별 비이라는 그림 그 자품이 있어요. 그 뒤에 배경 정말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콘서트 그 캐롤 봉 장면들을 생각해서 그리는 그림. 무대에서 이렇게. 그 점이 스타죠. 이 곡으로도 여러분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콘서트 통해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팀 무대들은 다 기대되는데 다 열심히 준비해서 희생이 얼마나 흥분할지가 진짜.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공연입니다. 마지막 공연입니다. 어떻게? 힘차게 아주 나이스하게 있는 힘을 모두 끌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뭐했죠? 터치! 디노! 셔터 열어야지. 보여줘야지. 이 노래가 잘생긴 해. 잘생긴 해. 사실 이 노래가 잘생긴 해. 4. 2. 2. 2. 2. 3. 2. 3. 3. I want you to be rockin' and I want you to be rockin' 그 바닥 빵 하면 마이크 빵 올라와 그 딱 잡아야 돼 고마워 간다 간다 마이크 마이크 언제 나와? 마이크 지금 야 진노 잘한다 진노 잘한다 아 얘 춤 잘 추워 진노 잘 추워 진노 잘 추워 첄노 잘 추워 저희 춤 춘파 여전히 입을 눈 빼주신 눈 빼죽 수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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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좀 편하지? 고마워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얘가 준비할 때부터 너무 긴장을 하고 고민이 되게 많아서 무대 준비할 때 되게 많았는데 오늘도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어 있었던 것 같아서 도겸이 형이 많이 응원해줘서 진짜 힘이 났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나를 보고 잠깐 콘서트 연습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감전들도 느껴고 그리고 무대 하면서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옆에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캐럿들이랑 멤버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콘서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무대에서 위에 옆에 멤버 있고 밑에 캐럿 있는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느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멤버들과 우리 캐럿 공연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러분, 진짜 강아지지 마세요. 준비 됐어요? 모두 준비 됐어요! 모두 준비 됐어요. 우리 캐럿이 너무 잘 익었는데? 아 진짜. 한 번 더 해. 아주 많이 쏘아 아주 많이 쏘아 아주 많이 쏘아 아주 많이 쏘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아주 많이 쏘아 실력은 이제까지 쇼핑해주셨습니다. 쇼핑 무너집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너무하꼬 이 뮤직비디오 마지막 날이죠, 퍼포먼스 팀 대회가 끝났습니다. 네, 열심히 한 세 분 대회가 다 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왜요? 그럼 또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왜요? 퍼포먼스도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요. 수고했어. 수고 많았고요. 또 아쉬워요. 또 다른 리세븐트 팀 대회가 너무나도 수고 많았고 나중에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포먼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4일간의 콘서트 아이돌 컷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에 나왔죠? 저희 리세븐트 팀 출격합니다. 맞습니다. 4일간 멤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열심히. 어쩌라 할 때 대답해야죠? 어쩌라. 하나, 둘, 셋. 파이팅! 수고하시겠습니다. 아이디어 컷! 야자아예! 에이!